시민들의 인권을 위해 그리고 우리 옆에 서 있는 동료 시민들을 위해 사협하지 않고 혐오 세력과 맞서 싸우는 정치를 해나가겠습니다. 최근까지 윤석열 후보를 조폭에 빗대가지고 이렇게 비판을 하셨는데 혹시 제가 조폭과 양아치를 이야기했었을 때 누가 조폭이고 누가 양아치인지 가려지셨나요? 아니 그 다음에 인터뷰를 한 거 보니까 덩치 때문에 윤석열 후보를 저랑 그래서 많은 분들이 좀 비슷한 생각을 하죠. 아니 아니요 아니요 저는 그렇게 생각한 게 아니라 인터뷰를 보고 이제 그렇게 유추한 겁니다. 제가 스크린에 나오는 윤석열 후보님의 어떤 걸음걸이 덩치 이걸 보고 바로 그걸 연상시켰던 것 같아요. 전체적인 이미지를 보고? 네. 그런데 실제로 만나 뵈니까 꽉 막히거나 고압적이지 않고 많은 분들의 이야기를 경청하고 또 굉장히 유연하게 사고하시는 분이라고 하는 생각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죄송하다고 말씀드렸어요. 제가 너무 이미지만 보고 편견을 갖고 있었던 게 아닌가. 윤석열 후보도 그 얘기를 알고 계셨어요? 네. 제가 고백했습니다. 죄송하다. 그러면 편견과 오해가 있었다라는 걸 만나고 자각을 하셨다는 건데 그럼 이재명 후보도 실제로 만나보면 내가 잘못 알고 있었구나 이렇게 또 바뀔 여지는 없을까요? 이재명 후보자와 민주당을 지금 상황에서 지지하지 못하는 큰 이유가 있습니다. 지난 몇 년 동안 안희정, 오거돈, 박원순 시장의 성폭력 사건이 있었고 그때마다 민주당이 어떻게 대응했었는지 그리고 당내에서 2차 가해가 있었을 때 정치인들이 어떻게 그것을 막거나 혹은 무기냈는지에 대해서 국민분들께서 다 보셨다고 생각해요. 그 2차 가해자들이 계속 권력을 이어받고 아무도 반성하지 않은 채 다시 정권을 재창출하면 저는 과연 대한민국에 정의가 있는지를 묻고 싶어요. 저는 이 대선이 성폭력이라고 하는 사건을 제대로 해결하는 정당과 후보자가 당선되는 대선판이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이제 어제 부위원장이 합류를 했는데 오늘 이준석 당대표가 선대위 위원장직에서 사퇴를 했습니다. 공교롭게도. 네, 같은 청년 정치인으로서 이준석 대표의 행보가 매우 안타까웠고 그렇지만 워낙 다재다능하신 분이기 때문에 얼마 안 있어. 곧 아주 다른 대판을 하실 수 있지 않을까. 그런데 이준석 대표 사퇴가 내용이 격화된 게 이번 일 뿐만이 아니라 신재부 위원장이 국민의힘이 합류를 하면서 이 부분이 좀 영향을 미친 것도 있지 않느냐라는 분석이 있더라고요. 그분이 워낙 맞수로 활약을 많이 하셨잖아요, 젠더 이슈 관련해서. 저희가 그렇게 사이가 안 좋지는 않고요. 아니, 안 좋아요. 안 좋지는 않고 이준석 대표님은 미리 알고 계셨어요. 합류를 하는 거를요? 네, 제가 국민의힘에 들어간 것은 아니고 따로 있는 기구인 새시대준비위원회에 들어갔잖아요. 들어가기 전에 김종인 대표께서 미리 이야기를 하셨었는데 웃으시면서 재밌다 이렇게 얘기하셨다는 이야기를 전해 들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부위원장님이 영입되자마자 온라인상에서 2030 남성들의 비판이 엄청 좀 거센 것 같더라고요. 여기에 대해서는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십니까? 그동안 젠더 이슈라고 하는 것이 워낙 뜨거운 감자여서 20대 여성과 20대 남성은 같이 있을 수 없다라고 하는 생각이 자리 잡힌 것 같아요. 사실 일상에서 여성과 남성은 계속 만나고 있거든요. 같이 정치 못할 이유는 없다. 그리고 저는 윤석열 후보께서 남성 대통령이나 여성 대통령이 아니라 국민 대통령이 되실 거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좌우 여성과 남성이 하나에 속한 것이 아니라 모두를 아우를 수 있는 대통령이 되실 수 있도록 제가 잘 돕고자 합니다. 부위원장이 그간 보면 제3지대를 지지를 하면서 양당 체제 폐해를 적극적으로 지적을 해오셨잖아요. 그러면서 국민의힘은 페미니스트의 대안이 될 수가 없다라는 말씀을 하셨고요. 이거는 발목 잡겠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이런 비판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정의당 선대의 김창인 대변인 기괴한 변절이다라고 이런 비판까지 나왔고 자기가 한 말을 자기가 부정하는 거 아니냐라는 이런 좀 날선 비판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의 마음이나 생각은 변하지 않았습니다만 시간이 변했어요. 제가 지난 10월까지만 하더라도 제3지대를 만들기 위한 여러 정말 피를 토하는 노력을 해왔었는데 쉽게 잘 되지 않았습니다. 시간이 흐른 상태에서 국민들에게도 저에게도 선택지가 정해져 있는 거죠. 이 한정된 선택지에서 제가 계속 대변하고자 했었던 여성 그다음에 성폭력 피해자들이 안전하고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는 최선의 선택지가 무엇인가에 대한 고민들을 했었고요. 현실 가능한 후보 중에 윤석열 후보께서 직접 뵀었을 때 여성 안전과 폭력은 약속하겠다. 내가 법, 중법을 계속 함께 지키려고 노력했었던 사람으로서 피해자를 보호하는 데 역할을 하겠다라고 말씀을 해주셔서 마음을 먹었습니다. 윤석열 후보가 그런 약속을 하셨다고 했는데 그간 국민의힘 지금 보면 성폭력 특별법에 무고조항을 신설하겠다. 그리고 엠본방 방지법 개정을 하겠다는 주장들을 하고 있잖아요. 위원장님이 이런 건 안 맞아. 그럼 어떻게 보면 가치가 좀 충돌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충돌하죠. 그런데 윤석열 후보님께서 저를 영입하실 때 하셨던 말씀이 99%가 달라도 1%가 같으면 함께 갈 수 있다고 하셨어요. 그건 아마 국민의힘의 당원분들 혹은 지지자분들께 보내셨던 메시지 같은데 저도 같은 마음이었습니다. 정권교체라고 하는 목표가 있다면 조금 다르더라도 협력할 수 있고 진보나 중도가 함께 있는 이 세시대준비위원회에서 계속 국민의힘 바깥의 이야기들을 좀 드리면서 부족한 지점들 혹은 좀 보완됐으면 하는 지점들을 계속 말씀드리고자는 합니다만 그 최종 결정권은 아무래도 후보와 정당에 있는 만큼 저는 어쨌든 좀 선한 영향력을 끼쳐드리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말씀하시기에 정권교체가 되면 윤석열 후보는 대통령이 되면 약속을 했다고 하지만 또 대통령이 혼자만으로 힘으로 바꿀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당문이 또 배치되면 그 부분이 관철이 안 될 수도 있을 텐데요. 그래서 세시대준비위원회에서 제가 함께 여러 제안들을 드리고 설득해 나가는 작업들을 하려고 하는데 저는 정치적인 변화는 한 번에 일어나지 않는다고 생각해요. 모든 변화는 나선형으로 일어나고 반보식 앞으로 나아가는 것이 변화다. 그래서 제가 꿈꾸는 이상적인 사회와 100% 맞지는 않지만 그래도 반보, 전진하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인터뷰하신 걸 제가 몇 개를 봤는데 이거 조금 개인적으로 저한테 설득력이 많이 떨어지고 약간 좀 궁색해 보이던데요. 우리 부위원장님은 차별금지법 입법에 대해서 굉장히 또 노력을 많이 하신 분 아니겠습니까? 이 차별금지법과 관련해서 민주당은 입장을 바꿔서 함께할 수 없고 국민의힘은 그래도 줄곧 반대해 오지 않았느냐라는 취지로 인터뷰를 하신 걸 보고 이거는 너무 궁색한데 하는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민주당에서 이번에 촛불혁명 이후에 정권을 만드실 때 촛불 100대 과제라고 하는 것을 정책 안으로 만들고 목표로 세우셨어요. 그중에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이나 아니면 차별금지법 같은 내용들이 들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중대재해기업처벌법 같은 법안들은 누더기로 제정되고 또 차별금지법은 뒤로 미뤄졌잖아요. 그건 국민 발의를 한, 국민 청원을 한 많은 국민들을 배신하는 일이었다고 생각하거든요. 왜 약속한 걸 지키지 않죠? 전 차라리 못 지킬 약속이면 안 해야 한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지금 이 정책 갖고 볼 때가 아니다. 그 정책을 제대로 지키고 있는지, 못 지킬 약속을 그냥 남발하는 것인지, 매일 약속이 바뀌는지 그걸 잘 들여다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약속을 못 지키는 게 더 안 좋은 거다라는 취지이신 거죠? 그렇죠. 그리고 거기에 합리적인 이유가 있다면 문제가 없겠지만 차별금지법은 민주당의 중요한 정책 중에 하나였기 때문에 이번에 이렇게 차일필 뒤로 미루는 것에 대해서는 저는 굉장히 비판적입니다. 그런데 여성단체들이 신지혜 부위원장의 국민의힘 합류에 대해서 반대 입장을 냈고 심지어 2018년 서울시장 선거 당시에 부위원장님의 후원회장을 맡았던 임순례 감독이 지지자들에게 직접 죄송하다고 사과를 하기도 했고 또 부위원장님이 소속됐던 한국여성정치네트워크 측에서도 이번 합류 후는 신재 부위원장과 논의된 바가 없다라고 선을 그었는데 이런 시선들 어떻게 설득할 것이고 또 어떤 비판들이 가장 마음 아프게 들리셨습니까? 모든 게 다 가슴이 아픈데요. 그러나 저는 그 책임을 제가 져야 한다고 생각해요. 제가 한국여성정치네트워크에 있는 분들과 운영위원분들과 논의를 했지만 그것이 조직적인 차원의 결정으로 만들어지지는 못했습니다. 그리고 저를 지지해 주셨던 많은 분들께도 제가 다 설득드릴 수가 없었는데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제3지대를 만들기 위해 열심히 노력했지만 요원했고 그것이 선거제도라고 하는 것에 대한 한계 때문도 있었고 지금 대한민국의 정당 정치 지형을 저 혼자 바꿀 수 없다면 적어도 제가 지키고자 하는 성폭력 피해자들의 미래 그다음에 일상으로의 회복은 적어도 지킬 수 있는 길이 이 길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있었고요. 사실 여성운동이라고 하는 게 시민사회운동과 함께해왔고 진보의 역사 위에 세워진 운동이기도 하잖아요. 그래서 기존의 이 좌우 이데올로기에 갇혀있는 부분도 있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과연 민주당이 진짜 진보일까요? 저는 질문을 던지고 싶어요. 진보라고 하면 모름지기 인권을 보호해야 하는 게 가장 중요한 과업 중에 하나잖아요. 그런데 과연 진보 정당을 자임하는 민주당이 그러하였는가 가짜 진보라고 저는 보고 있어요. 정말 이 좌우가 흔들리는 이런 지점에서 여성들의 안전을 지키기 위한 제 마지막 선택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었습니다. 스테이 헤비에 로드 스테이 헤비에 로드